자 서진주 선수의 아 지금 네 불안해요 무미라 접어놓습니다 무미라 짧게 여민지 여민지 뒤쪽에서 마지막에 자 수비가 끝까지 발을 갖다 대면서 강가혜 골키퍼가 참 그렇군요 지금 현재 여기서 네 자 박스 안쪽 강가혜 골키퍼 막아냈습니다 자 우선 수비 클리어 자 이 장면에서 여민지의 헤딩 자 상당히 골문 구석으로 흘러가는 슈팅이었는데요 강가혜 골키퍼의 선방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화이팅도 많이 넣어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만나면 뒤쪽 무미라 슈팅 강가혜 지금은 강가혜 선수의 슈퍼 세이브에요 강가혜 선수의 공이 가기까지 그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아줬구요 아 크로스가